오케이 진짜 간만에 찾아뵙게 된 게 뭐 자랑이 자랑할 게 뭐냐면 뭐 약간 셀럽드롬 받는 약간 힙합 사이의 약간 벙거지? 이걸 협차를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 벙거지 최초 공개할게요 모르겠어요 약간 받은 건데 원래 벙거지가 약간 이 정도 크기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이게 쓴 건데 MT가서 뭐 찾기 깨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지금 다 가려졌는데 중요한 건 옷을 벗은 건지 벙거지인데 주영아 여기 튀어나온 게 약간 지금 뭐 약간 장충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안에 약간 계란 한 판 정도가 겉에 숙여져 있는데 모르겠어요 약간 신발이 어디 갔나 했는데 아니 모르겠어요 지금 엄마가 약간 밥상 덮개로 착각한 것 같은데 아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.